하셨다고 네 아우 네 여름에는 여름에 물놀이도 좋지만 안전이 제일이니까요 네 항상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네 저희 걸스데이는요 요즘 다음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보여 드리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네 네 이어서 저희 지난 겨울에 했던 노래 뭐죠? 잘해줘봐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비 detect 아뇨 저 she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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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정말 왜 이래 짤랬겠어 You are my princess 하느니깐 완전 맥길 쌓여온 건가 너랑 놀라고 내 앞을 사귀고 바빠 죽겠다고 전화를 환급고 너랑도 질고해 너랑도 질고해 너랑도 질고해 너랑도 질고해 너랑도 질고해 너랑도 질고해